여기는 또 북인빌리아가 앞에 메인으로 나와있어요. 돼지 저라면 이거는 니가 아닌데 뾰족뾰족한 건 니가 아닌데 응 이 갱이 부드럽게 나왔어? 응 헤랄리 여기 여기 리갈자베나 근데 왜 이렇게 쑥쑥 주말쇼핑을 다 못했는지 완전히 어글버글 바글버글해 배수 있으면 주말쇼핑 해야지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주말 장사를 하니까 물건이 많은데 빠진 다음에 외계사람만은 봄이라서 다 가드닝 하느라구요 쏙구댕이 같은거 구절초 쏙구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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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watched 패션브롤 패션브롤 매년 하나씩은 산거같은데 건조하니깐 사라져버려요 딸기한 미니포기에 6,7도씩 너무 비싸요 오오 최대한 영웅 칼라가 이쁘다 핑크 칼라가 이쁘다 칼라가 이쁘다 이런게 이뻐 사시프랑가 사시프랑가 이름도 사시프랑가 칼라가 이쁘다 칼라가 이쁘다 칼라가 이쁘다 칼라가 이쁘다 음.... 아이쿠다 틀리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도 쬐깡쬐깡하게 입이 꽃풍이가 올라오는 중 여긴은 브랜빌리아가 이쁘게 되어있네 사이즈에는 뭐가 있는지 볼까요? 아프리칸 바이러 다 비슷비슷하고 똑같지만은 그래도 여기는 어떤지 코스코 쇼핑하고 오류반말에 떨어지는거 물품 세상에 차 트렁크 한가득 내가 선택한거는 우동 육개장 컵라면 라면이라도 먹으니까 밥 한 숟가락 비벼서 먹으면 그걸 한 끼니 먹을 수 있어서 다행 이렇게 입맛이나 냄새나 식.. 식.. 뭐지? 식탐하는 마음이나 언제 돌아오나 식탐하 막 먹고싶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어렸잖아요 그림만 테레비전 지나가면 저거 먹고싶어 이거 먹고싶어 그러는데 한참 젊을때 할머니인가 완전히 한달도 전에 알았던 알았던 두달전에 알았던 완전히 코로나가 코로나가 수요증이 너무 심각하던건 식욕감태 의욕상실 무기력증 아.. 이러다가 우울증 올까봐 봄날을 핑계대로 자꾸 자꾸 나와요 밖에 자꾸 밖에 나와야돼 밝은 꽃을 보고 드러나면서 황원술래 하다보면은 가슴이라도 탁 튀니까 아.. 우울증이라는건 얼마나 무서운건지 알기 때문에 제일 조심해요 정말로 암보다도 무서운 존재라서 나를 너무 무기력하게 만들거든 혹시 마음에 이렇게 어두워서 끔찍하기 싫으면은 그래도 나오세요 밖에 창밖을 보고 한숨 크게 쉬고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밝아질거야 이 햇빛에 마술을 믿어요 햇빛이 나를 아우 이쁘다 나를 좀 이렇게 태우면서 막 붓금붓글 힘을 넣어줄것 같애 좋아요 선크림불 바르고 막 돌아다녀야돼 에이 그냥 고민하던 손수들 때가 되면 해주겠지 이제는 어? 이거 클레오스 클레오스 폼이라고 이거 나왔네 우리집에 있는거 정리해야돼 아이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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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포기하는 포기하는 마음도 가지고 하하 여기 딸은 차에 앉아있어요 차에 앉아있으니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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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특별한거 없어요 가자 가자 자자 아 날씨 좀 너무 좋아요 날씨 하루가 다르게 쑥쑥 올라와요 지금 카운트하니까 요거 이쪽 요거 밖에 피는것만 구십송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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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롱이 풀렸어? 세상에 이렇게 작년에는 여기가 사오십송이었던거 같은데 칠십송이 나왔더니 세상에 구십송이가 돼 우와우와우와우와우 정말 기가 막히네 이렇게 자스민도 이제는 만개했어요 세상에 우와 매일매일 올라와 헤헤 좋아 좋아 제일 궁금해졌어 얘가 이게 얼룩무늬니까 문이 있는거는 꽃은 어떤가 했더니 응 여기 꽃송이가 나오나 꽃대가 올라온다 비켜 비켜 얘도 얼룩무늬 있어 이렇게 응 꽃대가 꽃송이도 얼룩무늬 무늬가 있어요 헤헤헤 이렇게 꽃대도 무늬가 있어요 무늬 없는거는 이렇게 이렇게 아 이쁘다 대머루 보채가 더 아롱이 니가 안 건드리니까 이렇게 풍성하게 피잖아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싫어 먹으면 어쩜 이게 이렇게 무늬가 있을까 줄무늬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좋아 좋아 제일 궁금해졌어 어 어 좋아 안 안에 안에는 거기까지 하면 세상에 90개 100개 이쪽에 100개 120개 30개 130개 150개 150개 이상의 군자라는 피일거 같은데 와 여기 오 여기 너도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여기도 있고 아롱아 건들 좀 마라 응 아롱아 건들지 좀 마라 아 아이 와 올해는 이게 최고같애 너 여기 또 들어가 막 집 밟았지 내 미나리 응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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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아 그렇지 자빠져 자빠져 어치 어치 그렇게 자빠지는거야 이렇게 해야지 너를 나오니까 자빠져 머리를 머리를 어치 아이고 착해라 말 잘들어야 착하는거야 니가 내 말을 듣는지 안듣는지는 내 말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지만 알아듣는거야 내가 응 착해 아이 착하네 좀 이거 좀 아이 이걸 이불 갖다가 커피도 이거 막 그냥 끌고 다니지 말고 응 어후 커피가 완전히 풍년이에요 응 어후 여기를 여기를 어떻게 치울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비꽃도 제비꽃도 폈는데 이게 이게 요것만해도 열두개 열쇠송이 꽃대가 열대 열두개 열두개 열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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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점 피면은 우와 이거 언제다 피고 지나 봄의 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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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같아 finale 노웅 툭 이렇게 꼽히는게 좋아요. 잘 잘하고 있어요. 완전 새끼들 잘 잘하고 있네. 큰거 동글동글 빨간 분자란 얘도 좀 숯 좀 쳐줘야 돼요. 이게 눌려가지고 개팔이 좀 쳐줘야지. 그치 많이 나오나 올라오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저쪽 애들아 우 더 안나오나 기다려보자 애니씨가 우리집에서는 추우니까 이렇게 밖에 안됐는데 화원에 따뜻한데서 이렇게 이렇게 피어나와가지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젤아님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녀석이 꽃을 폈어요. 여기가 딱 좋은가봐 흐흐흐 오차차차차차차 오차차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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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우기 시작하는데 여기는 얘네들 세워줘야 돼 오 여기 뭐가 있다 오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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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리스 꽃봉오리 꽃봉오리 나왔어요. 이게 누워서 안되는데 이게 눕는게 아롱이가 지나가나 응? 응? 아롱이가 이게 지나가서 눕나 요것도 꽃봉이 올라온다 그러면은 수선화는 얘 너희들이 먼저 올라와야 되는데 이거 세워줘야 되겠다 세워줘야 되겠어요 세워줘야 되겠어요 아이리스도 꽃봉오리가 올라와요 오 나오네 여기 아이리스 꽃봉오리도 봉오리도 음 이렇게 이렇게 하하하 얘도 이만큼 나왔어 이만큼 응? 언제 꽃이 늘어져서 필지 모르겠네 오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굉장히 풍성해졌네 오 좋아좋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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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건디 칼라 이 녀석을 꽃밥이 좋아서 가져왔는데 40송이는 필 것 같아 아침에 이만큼 다 먼저 핀 꽃들을 이만큼 미리 잘라줘야지 또 올라오니까 음 징거는 징거는 깔라주고 미련없이 그래야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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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요 자 수고했다 땡큐 땡큐 수고했다 하하하 이것만 있어도 덜 외로워요 얘네들 때문에 그래서 또 덤빙 세일하는거 있으면 갔다가 1년 이렇게 또 만들라고 뭉쳐가지고 너무 이뻐 이거는 팔지도 않아 이런거는 내가 만들어야지 아우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오우 니갈 니갈 아이고 겨우 살아난 녀석들이 이렇게 절아름이 겨우 살아나서 이렇게 꽃을 피워주면 좋아요 덤드로비왕 너무 색깔이 이쁘다 이렇게라도 해주니까 햇빛 보고 수산아 앞에는 수산아 햇빛 보고 올릴거고 요거는 꽃대 꽃대 물이 안가게 요렇게 올라오게 헐겁게 이렇게 묶어주니까 벌써 이렇게 꽃봉오리가 나오는데 여기 있지? 응? 응? 꽃봉오리가 벌써 올라오는데 물이 안가게 이렇게 긴건 좀 잘라줘도 괜찮아요 아니면 말고 아유 막 그냥 엉클어져가지고 있으니까 보기가 싫어가지고 진짜 진짜 보기 싫어서 여기 잠깐 정리 좀 해줬더니 응 이렇게 머리만 길러가지고 어우 진짜 가위 어디갔지? 영양분 영양분 여기 딴 데로 안 빠지고 오히려 더 잘 크지 않을까 요건가 보다 꽃봉오리가 올라오더라구요 올라오는데 무리가 없어야지 이렇게 하면 썬에도 나올 때가 됐는데 안오니까 응 해를 봐야되니까 일단 에휴 이렇게 한번 잘라봐서 정리가 되니까 좀 낫다 헤헤 아이고 해 떴어요 해 해 해 있으면은 아 썬이 알러지가 나오면 안되니까 또 들어가야돼 아침에 한가닥 일을 하니까 해야지 해야지 하는거 해결하면 속이 시원해요 이렇게 응 가드닝에 뭐 이렇게 꽃가꾸는데 정답이 어딨어 히히히 이렇게 일단 내 눈에 편해야되니까 좋아좋아 응 그러다가 이게 숨어있는 것도 이게 뭐지 숨어있는 것도 발견하고 이거 뭐 이게 아우 이렇게 여름 같으면 쌈채소 하면서 이런거 같이 해서 쌈 해먹으면 민들레 좋아요 건강에 좋으니까 이 바구니 들고 가든 한 벽 돌면 쌈채소가 안되니까 그냥 이렇게 아이고 잡초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근데 이 땡기는 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를 어거지로 하고 앉았네 아유 말 안듣는 앉아요 진짜 땡기는 거를 못해서 지지대를 다 갖고 챙겨갖고 내려왔어요 햇빛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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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 다같이 여기 여기 앉아있으니까 좋다 봄 봄 봄까산 제라님 테이블이 사라졌어도 봄과정 아이리스가 이렇게 이쁘게 펴주니까 이쁘네 하얀 아이리스 좋아좋아 빙 눌러보면서 구월의 여왕 이제 구월이 왔어요 진짜 진짜 구월이 왔어 좋다 좋다 여기 겨우 작년에 좀 물 좀 많이 주고 신경 썼더니 그래도 이런게 한파가지는 나왔는데 올해는 겨우 씨만 씨 종자할 것만 일 만큼 나왔네 깊이 안파서 그러나 대추나무 뿌리 건드릴까봐 살짝살짝 위험하여서 그러나 그래도 다 나올텐데 요렇게 눈이 튀는거 보니까 이제 씨감자로 돼지감자에요 돼지감자 씨감자로 쓸 수 있는 정도만 그래도 이게 감자 작년에 뭐 깍두기 얘기해서 깍두기 해놨더니 잘 안먹더만 장아찌처럼 아직도 있을꺼에요 김치냉정고 이런것 때문에 짐이 늘어난다니까 근데 이거 크면은 애기 선플라워 애기 해바라기 같이 이뻐서 꽃보느라고 사실 키는게 이게 뭐한데 요렇게 놔뒀다가 덮어놨다가 이렇게 흙점 하나 사다가 덮어줘야되겠다 씨감자로 다시 여름에 꽃을 보기위해서 헤헤 좋아 돼지감자 완전히 이 종.. 뭐라고야나 이걸 종자만 남았어 에이 아쉽 메인에 어 완전히 저기 뭐있지 어 물주고 열심히 물주고 신경쓸 때는 막 크더니 역시 건조하게 물안줬고 신경안썼니 이렇게 요 화분에다가 그냥 이렇게 흙을 엎어줄까 이 큰 화분에다가 놓고 하하하 요렇게 아쉽다 돼지감자 이런게 그래도 엄청만 엄청 많이 나왔었는데 아 다행이다 아 목에다가 열 열감기같이 이렇게 과로에서 왔나 너무 피곤해서 왔는지 감기기운이 오는데 혹시나 하고 했더니 다행히 네거티브 한줄이 아유 다행이다 아이고 이게 두통까지 와가지고 보통 두통은 안하는데 두통이 이렇게 아프네 눈이 빠지게 아이 다행이다 다행 그냥 보통 감기로 몸살감기로 떨어졌으면 좋겠네 히히 아 좀 쉬어가자 뭐 이렇게 바쁜지 하는 일 없이 에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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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